아 또 만났네 와 왜정하다가 카운터 맞네 아이씨 미치겠네 목숨 걸고 쓰긴 아우 왜 맞았지 아우 완전하게 안다 어 뭐야 어떻게 밀렸어 아우 잘한다 아우 어떻게 뚫지 이걸 오오 카운터 다 맞네 야 너무 세게 밀렸어 아우 야 cg를 얼마나 벌어야 되나 나락쓰면 안될것 같아요 나이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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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 아우 뭐 병으로 해 아우 어어? 아! 어어 내가 카운터를 낼 수 있을까라 생각했는데 상대가 이득이라서 나섰네 아하 저걸 쓰네 우어어어어 허허허허 아하 진짜 잘한다 아하 으어어어어 형 잡았다 아하 사랑하는 지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와아 왠 내가 이득 인데 객이지 한 번 개개 본건가 그냥 때릴게 없었다 질! 아아 나도 한번 질게 해줘요 이렇게 다 때려 안깨죠? 와아 이거 막혔으면 본인도 죽는건데 이야 용기 나이스 아 타이밍 예술이었다 그쵸? 상단 나올 때 안봐 아 타이밍 이야 아 타이밍 죄송해요. 아.. 내가 너무 뻔하길.. 걸어버리시네.. 아하! 예수 어? 따라오네? 어? 야.. 엄청 지르네? 그때 노래야겠다. 어어어.. 다행이다. 이제 당했구요. 내게? 쟤 어.. 아.. 어.. 4 사이트 5 아 와 나이스 아 이거 이기고 싶은데 이거? 어 잠시만 어 형 우와 와 참았는데 하단 지르시네 너무 아까운데 진짜 잘한다 아 아씨 까비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벽에 안가? 벽인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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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그냥 하단만 흘리고 있구나. 기상심도 있네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힘싸야겠네. 이런 오예 재밌다 재밌어 형님요 예측을 하셨다며 막 그렇게 연속을 안쎄는데 참고 좋아요 말도 안 돼 저 기술 딱 마지막에만 썼네 잘한다 왜 이렇게 벽가게 안 보이시 흑인 줄도 몰랐는데 방금 흑인 줄도 흑인 줄도 흑인 줄도 와 잘 먹는다 흑인 줄도 흑인 줄도 그 와중에 카운트 노렸네 와 아 이거 맞은건데 야 축도 잘 잡고 때렸는데 저 캐릭이 인기피해지네 아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칠걸 아 진짜 이야 한번 쐈는데 우와 여기 가냐 아, 다행이다. 어, 나 막았는데요? 13초촌 나간다. 저사람 있으니까, 그죠? 아, 나. 아니, 심리가 데뷔 때 하나도 안 들어가네. 아, 아쉬워. 내가 쫄아 있어야 되는데, 내가 쫄게 되네. 어우, 야. 뻥벌이 카운터 못 빨아들여. 아, 뭐해. 안 돼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벽을 못 보냈는데, 다행이다. 어, 우와. 아, 거기서 카운터가 안 나네. 아, 거기다. 아, 제발. 아, 죽었노. 아, 한방 노렸네. 아, 씨. 한방 노렸네. 아, 돌아갈 줄 알았다. 아, 델.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이하아. 으에에에. 어,킬 되노. 야어어어. 안다. 아하 어어어어 어퍼 장소 아하하하 진짜 압박이 안 돼 너 와아 와아 아니 계속 내가 맞지 여기 들어가나 내가 아 이거 왠지 찬스야 어떡해 어우 다리 졸라 길어 와아 씨 암홀킹 2점 밀리고 있나 내가 와아 너무나 많이 안 돼 아 아아아아 진짜 타이밍 개잘놀이네 공격할 때쯤 딱 나오네 뭐야 이거야 아 왜 나 아 아 라운드 2 파이트 버리자 그렇지 그렇지 천천천히 천천히 어 야 야 야 왜 들었지 아니 왜 맞는거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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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 아 엇 나 아 나 approxim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진짜 한 방에 끝내길 좋아하시네 에 어 어 없 피지 너 아 아 야이 아니 아 아 자꾸 저걸 오지마블스를 너무 많이 맞네 저 거리감을 딱 유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들어갈 때 맞는 것 같애 딱 이 거린데 와 잘 짠다 아 안 따요 우와 아 형님 아아아아 그 대각선 오른손 쓸 줄 알았는데 와 저걸 쓰네 나이스 아 이걸 참아? 오 형님요 와아 이 거리에서 맞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벽이 아니라 다행이다 아이씨 아 벽이 아니라 다행이다 아이시 오와ァ 뭐 걸렸어? 절레절레 나이스! 이걸 참아? 대단한데요? 나이스 빅사리! 우와! 앉았어! 오우씨 기다리만 아 오예 오예 아 일본사람들 특임데 우종 한번 더 하지 뭐? 어? 기상킥 했는데 이게 왜 맞아? 아 기상킥하면 맞는거야? 처음 알았어요 저 와 안닿고 오 신기하다 와 일본 서타일 장난아이네 와 복어올린다 큰일났다 쓰면 안되겠다 이거 아 이 정도 느리면 더 걸리구나 야 아니 암호킹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꼭 한번 초풍 노린다 진짜 아 몰라 오리발 얄밉먹 아 내가 풍신이라 졌어? 아 아 아 아 아이씨 느린거 훌륭해 처.. 오예 어우 oo oo喔 깜짝이야 놀래가지고 아 놀랬어요 놀랬습 드릴게 멋있다 이C 아 지당은 너무 깜짝 놀라고 드릴게 멋있어 자요 어 아우시 불렸을 것 같겠는데 오예 아 뭐야 야 잘참았다 잘참았다 잘참 왔어 이기고싶다 불쑥 나이스 병몰이가 터져팠는데 끄덕아 돼 나이스 폭탄 드세요 나도 안줄꺼니까 폭탄 와 이걸찾네 이렇게있죠 어우 당해다 뭐야 우와 뭐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와 아니 내가 깝치면 바로 그냥 질러버리시네요 내가 언제할지 알고있는거잖아 이거 우얏 바탕 가시죠 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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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내가 이제 심리를 걸겠다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저분이 깨우치고 있는거 같아 웨이브 조직에 걸면 아 이사람 나락걸려고 지금 간보고 있구나 바로 끊어버리면 그때 한번 참아야겠다 어어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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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아니 뭐 믿고 쓰는건데 저거 도대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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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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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잽다운 하이킥을 지르는 내가 잘못한거 같아 아아 반식이 아아 아아 반식이 쳐라 아아 뭐어 씨 동물이야 동체시라고 뭔데 방금 이런 제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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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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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저것만은 맞으면 안됐었는데 올바라 생각보고 있는데 데리지마 나도 때리고 싶으니까 으 아이씨 아니 뭔게임이야 아니 저기요 저거 저 뭐야 횡 쳤다가 나오는 기술 되게 잘 쓰네 와 괜찮네 오 이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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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막기에 귀신이 들렸어 어 형 와 으 이야 저런 침리가 되네 일어날 때 오예 뭐 어? 아 진짜 동물이야? 흘리고 그렇지! 아 힙했는데 반식으로 아 다행이다 아 실수는 다행이다 몸지랄하면 안됐었는데 다행이다 오 결합놈? 아 말도 안돼 아이 시멸 아 아 연초 다음이 자꾸 삐긴하네 안 돼요 와아 아이씨 건져서 죽이는거 총락킹 봤노 어 하단을 안쓰네 뭐 뭐야 어쨌든 나이스 대하치 나이스 대하치 죽었나? 아 어 아하 아니? 아니 아니 내가 하단 쓰면 맞아야되냐 우와 앉아 때려 한거 봤어요? 우와 졸라 징그럽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앉아 때려 하냐 아하 아하 알았다 아니 내가 쓰면 앉았다 이러나 뭐야 졸라 부실하네 음 아이씨 오 오 좋은데? 여기서 역전하고싶다 아아 한 번을 역전을 못하네 초풍은 그냥 여성으로 두 번 누르는게 쓰읍 나을거 같은데 심리를 걸지말고 웰? 마신으로 중단에 긴장감을 심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축이 예쁘게 들어가요? 와 노노노노 와 제발 아니 왜 더블케이온데 아 오리발 ㅈㄴ 빠르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그래야 저 쓰는걸 두려워하지 아니 선생님 나는 저 오다 맞아라 초풍을 한번도 못 맞췄는데 상대방은 풍신 coach 펫보다 덜 맞추는데요 개 질이 오예 오 unret 뭐야 몰라 나라가 안써 아이씨 왜? 뭐야? 저기요 좌종만 쓰면 저 선생님 끝 뭐야 갈렸나? 갈렸나? 라운드 3 파이트 갈렸나 보다 빨리 죽이자 빨리 죽이자 파괴왕에게 육하락 맞추는 미친 정신 어 뭐야 야야야 갈린 사람 왜이렇게 잘해 잠깐만 갈린 사람 왜이렇게 잘해 어이씨 갈린 사람 왜이렇게 잘해 아 갈렸나 보다 갈린 사람 왜이렇게 잘해 깜짝 놀랐어요 커키 아 갈렸나 보다 비지대스 포스칼 파리 아아 아아 ершfeito 디파트 파이핑 젤 уть 마이란 рет 파이너 its останов 아아 천천히 데미